오늘은 겟, 겟 대란 생을 읽어볼게요! 겟 대란, 겟 대란 꺄어어, 다이디 겟 되, 겟 비프 꺄어, 다이디 겟 칩 거 거 거 다 깻 깻 깻 깻 깻 맘 깻 엄마가 이거를 가져갔어 이걸 엄마가 이거 갖고있죠 엄마가 반을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빠한테 이렇게 멋진척을 하다가 이렇게 아빠도 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깻따드란 책을 읽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야 되고요 다음에 만나요 죄송해요 안녕